안녕하세요 공인기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강서 금어올림 퍼스티어 아파트 단지네 상가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단지네 상가인데요 거의 다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준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바로 저기 초입 저기가 바로 이제 강서구청 먹자골목 초입 입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가와 여기 지금 상가가 붙어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523세대 집적적인 수요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배후 수요료 약 한 16,000명 정도의 배후 수요가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상권이라서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로 다 모여드는 집적 효과가 있고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면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객 집적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시내에서 상가 분양할 때 평당 한 6,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 절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되니까요 굉장히 이 기회를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1개 상가 중에서 7개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소진될 것 같습니다 시광사는 GS건설, 금호건설, 그리고 LH에서 같이 함께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